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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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볼까? 임원항 어때요 임원항? 아 여기가 임원항이야? 임원항 한번 들렸다가 보자 들렸다가 봐봐 이거 괜찮으면 여기서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낙새끼 핫도그 뚫려입니다. 저희는 여기 3척이죠. 3척에 또 아주 좋은 곳을 이렇게 낚시하고 캠핑하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텐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간 캠핑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 캡낙새끼 좋아요 구독. 봐밤 많이 부탁드려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빨리 다리 잡아라지지 않으면 또 준비되요. 벌써 이 시간부터 이렇게 낚싯대가 쫙 되어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네. 사람만 하지 그럼 너보다 약간 작네 그냥 나만 한 거야. 단점이에요. 큰 게 부피가. 그 대신 철수하고 치는 거는 금방입니다. 낚시할 때는 좋은 텐트인데 캠핑하기에는 뭐 그냥 그렇고 낚시 때문에 산 거예요. 낚시할 때는 좋아요. 낚시할 때는 그냥 펼치기만 하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낚시할 때는 그냥 툭툭 넣고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낚시할 때는 좋아요. 묶어놓으면 돼요. 묶어놓기 팩다운 굳이 안 해도 돼요. 이런 데는 묶어놓기. 묶어놓기. 묶어놓을 줄에서 좋아요. 이런 데는. 제가 낚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만한 텐트예요. 바지 하나 갈아입었는데 몸이 가벼진 느낌이에요. 안의 거. 안의 거. 안의 거고. 짐은 생각보다 많이 줄여서 딱 필요한 것만 갖고 와서 지금 장본부에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테이블만 딱 있으면 예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한 게 세팅이 확실히 빨라지는 게 잠자리 세팅을 따로 안 해도 되니까. 겁나 편해졌어. 잠자리 세팅 안 하니까. 잠자리 세팅만 해도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데 매트 피고. 침낭 피고 텐트 또 하나 더 펴야 되고 이런 거. 우리 안 닦았니? 겁나 지저분하다. 이제 낚시 갈 거예요. 낚시. 세대나 펼쳐져 있는데 저쪽은. 저 끝에도 있네. 배 들어오는 데까지 저 앞쪽까지도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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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번. 네. 네. 오. 오 지렁이 날아간다. 지렁이 날아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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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1번대! 바로 앞에! 걷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있다가. 왔어. 제가 1번 좀 두고 보다가 걷을까? 아까 처음에 걷었을 때 꺼졌..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여기 왔어요. 입주에 왔어요. 오! 그래! 오! 나 미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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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리! 도다리야! 미치킨! 쟤! 놀래! 어디있어? 왔어 왔어. 오! 왔어! 오! 왔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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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셔! 근데 얘 뭐야. 얘 도다리 아닌데? 야! 너 어놈이 안에서 왔니. 얘 뭐예요? 와! 네 드디어 잡아냈습니다. 어쨌든 생명 제 1쇼! 외계인이야. 이게 뭐지? 다행히 주둥이에 걸렸어요. 주둥이는. 입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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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지금 걷어야돼. 입질이야. 텐션. 텐션. 틀렸어. 입질이야. 왔어. 왔어. 올라와. 두 다리 기를. 두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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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이 겁나 쎘는데. 띠돌이 없어. 시브레. 왜 없지? 방치할게요. 겁나 멀리 가도 모르겠는데. 고마워.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조금 이제 시간이. 너무 늦게까지는 못하니까. 위치가 좀. 여기가 거기 없는 데인 것 같아. 다시 위치를 이동해봐야 될 것 같아.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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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이동하려고 했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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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rio accus기앵이. 춰야 되나? 지금 춰야 되겠지? 지금 춰야 되겠지? 이미 있어. 도달해야 된다. 도달해야 된다. 一個 cuma 도달해야 된다. 다리, 통장 stat이 아마 뭐가elen 내게. deci Res watermelon 뜨거구. ality Faunta. opa to disposaling 이것냥 피니터링 terus culture. reso Homero X2 기다릴! 오우! 시 것이 끝났어! 기다릴이 ㅎㅎ 모진 사이즈 와 샤워 샤워 샤워샤워 샤워 샤워 도나리 아 멋있는 사이즈 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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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리스 끝 아 Action Нап 딱 그쵸 25 주둥이에서 25점 조금 25점 넘나? 25점 안 되나? 손질하러 갑시다 손질하러 갑시다 여기 들어가 있어라 도다리 손질해야 돼서 도다리 숙국하려면 내장을 빼야 된대요 그걸 제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어우 떨리네요 머리를 잘라 잘라요 너 죽었지? 죽었지? 다? 싹도? 이렇게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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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담가서 다른 거 보면 손질할 거 없죠? 없지? 없죠? 씻으라는 소리지?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서 할 수 있지만 큰 놈이었으면 징그러웠을 것 같아 이 정도 씻으면 됐죠? 이 정도 안에 씻으면 됐죠 물론 한글게 한번 끝! 됐어요 이 정도면 되겠죠? 쑥국, 도다리 한 마리 넣고 끓이는 거 안이거지 하고 무조건 세에 도다오기구 쑥국 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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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갔고요 쑥돌았습니다 약간 그래서 잘 안 보이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맞나요? 쑥 쑥 한글 그렇게 그닥 좋아진 않는데 쑥 쑥 쑥 쑥 어우 향기 좋다 향기 좋다 향기 좋다 도다리 쑥국 아 도다리 쑥국 도다리 쑥국 그리고 쑥 그래서 도다리 쑥국 끓였습니다 완성 빠밤 여러분 맛있게 먹으러 들어갑시다 오늘 직접 잡은 봄도다리에 봄쑥 계속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자 밥이랑 맛을 볼까요 어우 봄안개가 슈슬 느껴지네요 음식에서 쑥 쑥 쑥 인생지 존맛이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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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리 떨려가 잡은 도다리 어우 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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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도 같이 흑 흑 흑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사 준비하겠습니다 이사 준비할게요 이사 준비할게요 깨끗하죠? 담배 껑치 하나 없습니다 깨끗하죠? 깨끗하죠? 됐어 가자 자 가로기도 버리고 됐다 됐다 어 화장실 갔다 왔다 화장실 갔다 왔다 어 동네 선생님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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